홀바위드 배불로 라이브 마지막 라이브 격투가 어 저기 아 냉동펀치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랭퍼는 기술비전을 어디서 얻는거지? 백화점에서 사야되나? 랭퍼는 기술비전을 어디서 얻는거지? 우와 코뿌리 파이어 잡아야죠 지금 잡으러 가는중인데 아 맞다 여경누나 저 왼쪽으로 가는거였나? 일단 여기도 트레이너 애들 안잡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어 얘 내발이네 어우 마비 좋아 레벨업 코뿌리 코뿌리면은 윈디스 약간 불기술이 좀 잘박히더라고 약간 불기술이 좀 잘박히더라고 약간 불기술이 좀 잘박히더라고 뭔가 아닌가 그냥 윈디가 쎄서그런가? 뭔가 윈디가 화연방사쓰면 코뿌리스오개형 애들 코뿌리스오같은 애들은 다 한방에 가더라고 그래서 킹크랩 역시 역시 개는 씹어야 제맛이지 얌 얌 얌 닭은 닭 구운 닭 구운 닭 구운 닭 구운 닭 얘가 거의 마지막인것같은데 태원이 승부를 걸어왔다 루즈랑 얘가 얼음이었죠 물이 아니고 아 막내면 마빈데 지금 아아 원펀맨가자 간만에 캔카 지진? 윈디 윈디 아이 또 주황인디 끄내겠네 아이 창피하다 정말 또 주황인디 끄내네 또 오우 서민인디 들어가라 골뱅 번개 펀치 주황관 주황관이요? 뭔가 되게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내가 마비치료제가 없었나?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여기 홍수본이 나오는구나 오오 홍수만 나오네 아 여깄다 파이어 내가 왔다 겐지 일단 잡아야죠 쟤 오오 세보인다 물 물 굴덕 가자 하이드로 펌프 성공해 이번엔 이게 확률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지 뻠 어 어하 원턴 킬 잡자 이리로와라 빙다가 아니 잠깐만 이렇게 가차 없이 깐다고? 그럼 열매를 먹여주지 아 님 열매 드셨는데요 아니 빨리 잡혀 나 볼 100개 넘게 있어 이러면 너만 피곤해진다 나 볼 100개 넘게 있다 어차피 점포는 도망을 안가가지고 너만 힘든거야 계속 나오면 니가 100개 안에 안잡힐거 같아 얌전히 있어 얌전히 와 뭐이렇게 애가 왜이렇게 거세지 가만있어 점포 답순 점포 답순 아 까비 아직 125개 남았어 골 계속해 봐 너만 피곤해 야 또 나와 봐 또 나와 봐 또 나와 봐 야 또 나와 봐 또 나와 봐 야 또 나와 봐 또 나와 봐 오올 잘하는데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계속 던져줄게 계속 계속 와 근데 진짜 오지게 세네 지금 골 몇 개 까먹은거지 제가 야 프리저는 세번만에 잡혔는데 야 너가 그러면 프리저가 뭐가 되냐 와.. 미쳤네 한 50개 까먹을라그러나 지금? 이 새끼야 하하 미쳤네 진짜 이건 잡혔다 그렇지 볼을 몇 개를 쳐먹는거야 근데 뭔가 볼 계속 까먹는거 보니까 애가 되게 능력치가 좋을 것 같아 3부위네 3부위 이로써 전설의 포켓몬 3마리를 다 잡았네요 아 점포는 무조건 3부위에요 이제 이 동굴에서 나가면 돼 치료 한번 받고 갈까 저장도 한번 하고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나 이쪽으로 돌아서 나가는거였나? 아니 여긴 아까 잡았던 애들이 있네 돌 떨군거 믿는 데였나? 아 여깄구나 오케이 열심히 밀어 도착 소리야 꺼져줄래? 네룸이? 오 네룸이 허옵다 정말 네룸 네룸하게 생겼군 롱스톤 망나뇽이 생각보다 약해서 실망인데 훨씬 셀줄 알았는데 좀 약하다 롱스톤 롱스톤 아냐 그냥 망나뇽으로 가자 레벨업 롱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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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광 거부광이면은 전ommen 롱스톤 퐩 ... 롱스톤 롱스톤 대체 이 뒤에서 보상으로 몬스터볼 3개 주는거는 뭘 잡으라고 몬스터볼을 주는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모 membrane 운이 끌jego 용접 용접 Jar 4천왕 갖고 있는 애들이 레벨이 한 52정도 됐었나 자라도스 영리는 한 번 쓰면은 계속 자동으로 한 2,3턴 나가가지고 그니까 뒤에 다른 애들이 나오면 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윈디 윈디 지진 가야지 걸어운 켄타로스 켄타로스도 켄타로스 으으... 지지면 아마 한 방에 갈걸? 소고기! 아..얘가 영린을 주는구나 오우 롱스폰 깜짝이야 됐다 나왔다 이제 사천왕이 있는 곳으로 간다 빰빰 빰빰 힘내자 빰빰 빰 빰 빰이깟 아...아 커요 내가 왔다 죽밥들아 아...아 저 알로라나시 모가지 긴거 처음에 나오는 칸나는 윈디선에서 다 정리될거에요 얼음이니까 일단은 순서를 좀 바꾸고 아 얘가 아 얘한테 준거구나 아 지나갔던 기술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거 간나 나와라 칸나 니 glossy 저 아름다운 자태 뭔가 라프라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트레이너야 우리 라프라스랑 잘 어울려 렛나 감사합니다. 낙지 바치바치 이걸로 버티다니 뭐야 쟤 왜이렇게 단단해 하지만 한 대를 더 버티긴 힘들걸 루즈라 루즈라가 얼음이니까 화방 녹여주지 뿅 루즈라 칸나 약하군 라프라스 루즈라 라프라스가 진짜 좋은 포켓몬이란 말이지 루즈라 능력치가 어라 좋아가지고 어우 아프다 루즈라 좋아 일단 칸나 컷 어? 아직 남았나? 루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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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칸나는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의가 누구였지 시바였나? 격투 격투... 격투면은 격투 아 다음이 돌이었구나 그러면은 골덕이 나갈 차례군만 격투가 메인이 맞아요 그럼 비행인데 비행이면은 슬라크가 활약할 때인가? 걸레비행이잖아 걸레비행 근데 돌한테는 약한데 아 사이코 키네시스 있어요 격투에 잘 들어가나? 그럼 골덕으로 가자 오 근육 오호호호호 시바가 승부를 걸어왔다 아이 롱스톤 에이 어디서 등치 큰 구구를 어디서 등치 큰 구구를 파도타기 파도타기 근데 은근히 애가 센 것 같네 알게 모르게 배우는 기술도 좀 많고 어우 속성펀치 다음은 시라소몬인가? 강챙이 강챙이 강챙이면은 피카츄지 피카츄지 괘저라 아 아 피해버렸어 엄청난 힘이면은 저거 그건데 데미지 존나 센데 약해지는거 필살기인데 피했어 피카츄가 불쌍한 녀석 1 괴력문 8 4 42 5 5 5 5 5 5 5 threads 우와 필살기 오 근데 또 버텼어 야 우리 포켓몬들 이거는 아주 애정이 넘치는구만 애정으로 버텨 애들이 시라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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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찍놈 간다 딜찍놈 야기야기야기 시바 정리 딜찍놈 딜찍놈 시바 정리 그리고 개 ally 수박 할머니가 독이였나? 마지막이 드래곤이고 그 앞에가 에스퍼였나? 그러면은 다음은 피카츄야 간다 파츠파츠가 잘 들어가더라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끄러워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팬텀. 팬텀은 파츠파츠야 한방이야. 무조건 한방입니다. 무조건 한방. 와 팬텀. 잘가라. 뽐옹. 오? 이거 버틴다고? 저걸 버티다니. 빨리 끝내주지. 와 화상까지 지가 치료됐어. 뭐야 애 사기캐 아니야? 독치료하고 버티고 화상치료하고 난리나. 아 비행이 약하지? 맞아맞아.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10만볼트 써야되는데. 잘못 눌렀어. 오 근데 쟤 풀죽었어. 개꿀. 풀죽음. 얌. 펜텀. 팬텀. 아마 뭐가 나와도 한방은 버틸거야. 피카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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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또 버텼어. 아 근데 독땜으로 죽지않나 이거? 우와. 뭐야. 야 일남하는데 독도 스스로 치료했는데? 뭐야. 치트킨네 거의. 뭐야. 야 이번 한판에 독 두번 치료하고 화상치료하고 버티는거 두번 버텼어. 뭐야 치트키야? 우리 피카츄바 미쳤는데? 골뱃은 안바꿔도돼. 얘 한방이야. 무조건. 10만볼트 한방. 아. 정광석화 뭐야. 아니 미친. 아. 정광석화 뭔데 미친. 아. 돌았네. 우리 잘 버틴 피카츄를. 아. 원파니 감사합니다. 이 새끼가 참교육을 당할라고 지금. 어. 화상 데미지로 죽겠다. 아무것도 안해도 죽죠. 어. 잘가시고. 아니. 피카츄 잘 버텼는데. 거기서 골뱃에 정광석화가 나올줄이야. 하지만 나에게는 덩어리가 있죠. 하지만 나에게는 덩어리가 있죠. 다음이 드래곤이지. 드래곤이면 얼음. 얼음이면 냉동빔. 영동빔. 망나뇽한다. 모코. 뭔가 얘 망나뇽이 내꺼 보다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시드라? 갑자기 뜬금없이 물포켓몬? 갑자기 뜬금없이 물포켓몬? 가라 피카츄. Sports. not sound. modified. 신ashes. Katherine. 아. 시드라도 드래곤이야. 향실은 Ft. cruelty, stolen castlove. 푸테라가 비행하고 바위였잖아 번개가.. 그냥 가볼까? 비행 때문에 들어갈 것 같다 나라도스 나와 나와 보고 왔는감 이 게임이 왜 레츠고 피카수인지 이제 알겠지 야 피카츄로 끝내 나와 리자몽 피카츄에게 물기술 있지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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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지막이 망나뇨이겟지 역시막나뇨 어 어 얼었다지 하하 개꿀 잘가시오 어 아 모코 시시하네 근데 여기 이게 문제죠 얘네들은 사실 사천왕인데 여기서 좀 급실망이지 얘네가 떨거지한테 졌거든 이야 떡순이 모코를 이긴 걸 축하한다 왜그러니 그렇게 놀라구 아하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던 모양입니다 떡순이 니가 싸워야 할 상대는 그는 너보다도 먼저 우리들 사천왕을 이겼지 지금은 그가 포켓몬 리그의 진짜 챔피언이다 어 공식 챔피언 근데 떨거지죠 여기서 사천왕의 포스가 급하락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빰빰 아마 처음에 피존운일거야 그지 어 피존운 아 진짜 안올린다 뭐지 저 떨거지 같은 공놀림은 내가 약하긴 한데 착해 어 사람은 좋아 내가 약하긴 한데 착해 왜이리 모자라고 있지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애는 착해 뭐야 메가지나 메가피존운2 그러면 뭐 장난해 다음꺼 가져와봐 어 잘받고 멋있긴 했다 라플레이시아 그래 약간 메가치킨 낸거지 뭐 치킨이 메가치킨 낸거지 뭐 어쨌든 정의 야도라 켄카가 너무 안나가도 아쉬운데 피카츄가 좋긴 한데 야도라 벌레? 쓰라카가 너무 안나오긴 했어 툭툭 툭툭 서컹 서컹 아 뭐야 회복략이라니 이 자식이 또 써봐 어디 양먹어봐 양먹어 어 진짜 먹네? 이야 또 먹어봐 또 먹어봐 뭐야 야도라는 너? 이 자식 빤스로니? 날쌩마미어는 빤스로니야되는데 날쌩마미어는 빤스로니야되는데 나와라 골덤 가라 익시람씨 약하군 하이드로 빰프 툭툭 메가즈나 한번 더 보고싶다 제가 메가즈나 할수있는거 피존2밖에없다 주피 썬더 켄카 나와줘야지 퐁 sympathetic 이ucker 퐁구리 퐁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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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빰 빠바밤 영린 아 간지럽군 귀여운 녀석 아 이 세개 또 회복냐 어디 또 써봐 또 써봐 또 써봐 좋아 빤스로 했던거 같고 와 야도란 마무리는 역시 피카츄죠 잘가라 이 녀석 파지파지 아 미쳤나 이게 진짜 약쟁이네 다음 턴에 너는 죽는다 누가 누구더러 약쟁이래 아 왜요 저는 제가 먹은건 사탕이고 제가 먹은건 약이고 다른겁니다 음식과 약은 다른거죠 빠바밤 애는 착해 덕선이 덕선이 그 제품에 진심으로 축하한다 처음 피카츄를 잡고 포켓몬 노감을 완성하러 떠났을 때와 비교하면 늠름해졌구나 아니지 덕선이는 어른이 되었구나 떨거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카느라 수고했다 너의 배틀 방식 포켓몬과 덕선이에 대해 지나치게 상냥한 마음이 독이 되긴 개뿔 넌 진짜 약하구나 어쨌든 두사람 모두 훌륭하게 잘 싸웠다 덕선이 포켓몬리그를 재패한 것은 혼자서 해낸 일이 아니라는 것 너는 뭔 개소리지 내가 한건데 빠밤 에헴 축하한다 덕선이 여기는 역대 포켓몬리그 트레이너와 함께 발악한 포켓몬들을 영원히 기록하고 징송하는 플로어란다 포켓몬 트레이너는 이곳에 기록되는 영광을 전당등록이라고 부르고 있지 너는 격렬한 싸움 끝에 리그 챔피언이 되었다 이곳에 너의 이름과 포켓몬들을 기록하자꾸나 잘 싸웠다 윈디가 진짜 피카츄도 피카츄고 다른 애들도 다른 애들도 윈디가 진짜 메인이긴 했는데 지수에끼 요수에끼 익시람치 이수에끼 벌레수에끼 큰수에끼 나의 수에끼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포켓몬을 갈아서 만든 사탕의 힘으로 이겼다 아 감사합니다 빠밤 요렇게 메인스토리는 일단 끝이 납니다 피카츄 돌아왔어 태초마을이야 비카츄 기상 캐스터 리그 피카츄 이어어 꽃다발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뭐야 뭐하는거지 이새끼 좋아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뮤츠 잡고 레드 한번 잡아보는걸로 그렇게 갑시다 마스터트레이너도 한번 보고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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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